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맘템플레이트 배너로드 칸이 되어보자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죠. 이제 저는 우사캐슬의 영주로서 블란디아를 때려부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클렌티어를 3까지 높이는거에요. 그래서 명력을 크게 끌고 다니고 저 스스로 독립하는게 목표입니다. 그럼 계속 블란디아를 때려부숴보죠. 항복하거나 죽으세요. 공격 카네굴레입니다. 무심 무시하죠 공격 공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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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부로 못 답을 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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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은 이미 좋은거 끼고있고 사네스도 좋은거 끼고있고 팔자 됐습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군요 명력을 고용하러 갑시다 강국으로 영양력을 빨리 높이고싶은데 안타깝구만 카라반을 안건드는게 좋겠죠 중간에 나를 세스 폴리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아무도 안만나네요 내가 아세라인 한번 돌았던거 같고 결국은 북쪽에 바이킹쪽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병력을 좀 소집합시다 아 루터 20p짜리 저런거 한번 탈까 다음 호흡 탈자 또 지나가다 보면 있을테니까 다음 탈자 항목 화가 나 죽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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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쳐도 한방이면 줄여도 되겠네 털을 좀 하나 사야됐어요 이 약탈자다 한방에 못 죽여서는 답이 안나와 오늘 지름지름을 해봅시다 트레이트 트레이트 아그리먼트 잉글랜드 드립을 잡았습니다 노블보 노블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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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말해서 못하지 노블보를 사야됩니다 이거 사야지 사자 사자 크 드디어 벗겼구만 돈을 반해놔라갔어요 하지만 엄청 세졌죠 잘 모르겠고 하나 이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왜이래 뭐가 없지? 왜이래 더 없어 왜이래 거의 다 모았습니다 뭔 소리지 차라 쓰여있는데 붙잡혔다고? 아..나.. 우리 병사들이 붙잡혔어요 구해야되는데 리크루팅 끝났고 돌아갑시다 뭐야 붙잡혔으면 끝이야? 헐 나의 술주장뱅이가 안타깝군요 여기 뭐가 많네 헌터 팔콘 샤크 올리코 오르수마이 얘네도 안고 보지 헌트리스 헌트리스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2000얼마 주면 같은 편해준다는데 뭐 합시다 헌트리스 왜 헌트리스인가 안 보았까 왜 헌트리스인가 안 보았까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아이스카우트라고 했어 아니.. 전부 요체마이 가볍고 말입니다 레은 여기 천생 한글자막 by 한효정